오늘은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상 대통령께서 그 희호를 하나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글은 바로 대도무문이라는 희호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 의역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정의로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직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직역을 했냐면 하이 스트리트 해수노 메인 게이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대도에는 문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미국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프리웨이 해수노 톨게이트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아주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도무문이라는 글을 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송나라 때에 있었던 승려인데 무문회계라고 하는 자가 대도무문이라는 문장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쉽게 보이지만 문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있어야 도를 닦을 수 있는 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이 없기 때문에 청갈래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를 깨닫고 도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정말 힘든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문을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무문이라는 그 말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은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문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도를 닦아서 진리로 들어가는 문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도 논어에 보게 되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논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오메트도, 또 성철도 이 구원의 문을 찾기를 인간의 힘으로 도를 닦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나는 한 사람도 그 문을 찾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내가 곧 너희들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 문에 들어가야 너희가 구원을 얻고 진리의 길로 들어가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구원해 받는 길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도를 깨닫아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구원의 깨닫음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바로 우리의 구원의 도이신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 마음 문을 두드려오니 너희가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고 너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믿는 믿음은 어떠한 득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 자체 진리 자체 생명 자체요 바로 도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문인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세전부터 택정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 세상으로부터 그 영혼 하나를 불러 모아서 모은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양무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요. 그 양무리들 가운데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으로 계신다. 그리고 모든 전체의 교회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각 지교회마다 목자를 두어서 그 양무리들을 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문인데 그 양들의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좁은 문이라 얘기해요. 좁은 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협소한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선택받은 양무리들이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목장 안에 그 한은 양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양무리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꼴이라는 것은 양무리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갈 때 그 목초제를 말하는 것이 그 목초제는 푸른 초장에 그 많은 생명의 꼴이 있는데 그것을 목자가 먹으라고 하는 꼴을 먹는 양들은 살이 찌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꼴이 아니고 독풀이 있는 곳들이 독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말을 듣고 그곳에 가야 하는데 자기의 고집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러 갔다 그걸 먹으면 그야말로 배탈이 나고 자칫잡아 나면 이질병 생명을 잃게 되고 장염에 걸리게 되고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또한 감사하며 들어가는 문이에요. 감사하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열쇠를 가지고 옛날 같으면 열쇠를 가지고 요새는 다 또 문이 있어가지고 번호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를 알고 키를 쳐야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문은 어떤 문이신가? 10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또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감사치 않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번호가 틀린 것입니다. 은혜가 오질 않아요. 생명의 꼴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바로 감사의 문을 통해서 감사의 비밀번호를 침으로 인해서 주님의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생명의 꼴을 넘치게 주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과 건강으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한 일꾼이 밭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해서 아예 그 밭을 그냥 사버렸어요.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 그 진주를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사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이 참으로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서 들어갈 때마다 그 밭에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 바로 양들의 문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또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궁정에서는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사로써 그 비밀번호를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먹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치유와 회복의 기름붐이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구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란 이름은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예수야입니다. 예수야. 예수야라는 그 말은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치유가 되시는 하나님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또한 구원이란 말은 소테리아 그 소테리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구원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바로 생명의 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지혜와 명철과 모든 방법과 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누구를 대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이 확실치 아니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생명의 꼴이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필요한 생명의 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꼴이라는 것이에요. 그 꼴을 먹고 그 꼴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야말로 먹은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잘 소화를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야말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은 생명의 꼴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얻는 하나님의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내 혼과 내 영과 내 몸 내 혼적인 모든 양심과 의지와 감성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라고 했을 때 내 뜻은 다른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어긋날 때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양물이들이 해야 되는 생명의 꼴을 얻는 그러한 법칙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가지 이념체계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말과 미혹 마귀의 속삭임 이러한 거짓된 거 여기에 귀가 솔깃해서 그 음성을 따라 잘못된 미혹을 따라가게 되면 독풀을 먹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을 병원에 가서 토해내고 해독 주사를 맞고 장기간 입원해야 되고 또한 그 독소를 해독하는 정화요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병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다. 각색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각색 질병을 고치셨다. 뿐만이 아니라 망가진 몸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영이 들어와온 거 아니에요. 몸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흑암의 영 귀신의 영들을 내어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병고침을 받고 연약함에서 강하게 되고 또한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방의 해가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가 받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볼 때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꼴을 받아 먹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 목자가 하는 것은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기름 성령의 기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바른 이유는 뭐냐 하면 양들에게는 해충이 많이 끼어요. 벌레들이 많이 낀다. 이게 무슨 벌레들이 낀느냐 그 파리가 말해요. 그 꾀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 코에 양의 코에다가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이 그 속에서 까가지고 벌레가 돼서 그 핏줄을 타고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뇌 속으로. 그렇게 해서 양들이 그 벌레가 뇌 속에 이렇게 자라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냥 머리를 그냥 막 나무에다 박고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다가 이 감남류를 바르는 거예요. 아마시유를 바르기도 감남류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리가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니까. 해충이 범접질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피부 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엄이라고 하는 피부병의 균들이 그것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병을 오엄이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내보낼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 것이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들에게 데리고 나갈 때 그 기름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면 뭐 늦잠자고 말이야 양이 먹자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저쪽으로 내빼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먹고 그러다가 그 때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아니 나가긴 나가는데 파리떼들이 몰려온다니까 여러분 파리떼라는 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의 왕 바할제불 아닙니까 파리떼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무리들에게 파리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붐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 파리떼 귀신들이 말이에요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 진리의 허리띠를 뛰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로움으로 내 가슴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는 바로 심장과 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명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슴판을 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가시밭길을 걷고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돌짝이들 가시덩클들이 있는 곳에 발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느라 이거야 이것이 전투와 같은 거 아닙니까 평안의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으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어떠한 가시밭길과 어떠한 어려운 길도 기쁨과 평안을 상치 않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충안합니다 바로 기쁨과 평안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야 믿음의 방패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모욕적인 말 상처를 주는 말 또 미혹하는 말 그리고 공격적인 말 이러한 것들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무심을 주실 때 이러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는 거 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범접지 못하도록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속에는 생각들의 전쟁판 생각들의 전쟁판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흑암에 어두움에 빼앗겼느냐 얼마만큼 마음을 여러분은 함부로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말과 모든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통제사령부에 앉아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그 권한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르신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귀가 하는 것처럼 채찍질 하면서 나가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카우베이처럼 뒤에서 막 돌려가면서 채찍을 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바로 앞장서서 가시면서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장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바로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야말로 인생은 마지막 때 우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모든 세상의 흐름은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딴세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귀를 반드시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레이다 양쪽에 있는 레이다를 다 고추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캐치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접해서 살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움인데 그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둠이 있고 흑암의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산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낙오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디에 가든지 지고 말이야 시험만 보면 꼬레비하고 직장의 그러한 성질에서 탈락이 되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애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여러분 병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이 병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병걸린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료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장론을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병들었을 때 목해자가 목자가 약물의 상처를 아픔을 치료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으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병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 무엇이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생명의 꼴을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무심대로 해충들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무심이 있는 것은 양들끼리의 싸움을 만든 것이에요 양들이 영 마음이 좀 좁습니다 싸움질을 잘해 질투가 많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말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를 쳐서 머리가 깨지도록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산양들뿐만이 아니라 법할로니 이러한 짐승들이 말해요 고집들이 셉니다 서로 싸우면 그냥 뿔로 서로 받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그 기름 냄새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풀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또 싸우려고 그래도 기름이 묻어서 서로 그냥 받아도 말이야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 의 문제 서로 간에 어떠한 자존심의 문제 또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저 사람 편이고 나는 누구 편이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크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들이신 예수 크리스도 께서 모든 약물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실 때 여러분 꼭 빠지지 말고 다 받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그 기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수할 때 안수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양들이 화해가 있고 화평하게 되고 그 교회와 그 단체의 모임은 그야말로 평화가 넘치는 단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뭐를 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런 분 아시죠 그 워렌 버핏이 자기와 점심 한 번 하는 값을 뭐라고 얼마나 쳤냐면 220만 달러에 낙찰이 됐어 한 사람이 여러분 220만 달러면 24억 원 정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와 한 번 점심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귀한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23억 원이라 23억 하문며 우리 천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지가 맞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복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인앤아웃이라는 그러한 햄버거 집이 있었어요 LA에 가서 근데 그 집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 보니까 뭐 그날 감자도 그렇고 그날 치킨도 그렇고 그날 잡은 것 그날 수확한 것을 그대로 그냥 하고 지나면 버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 구절 바로 이 말씀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이 딱 적어 있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예수를 믿고 그 민족이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하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뛰어난 민족이 된다 선진국이 된다는 거에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된 거 아닙니까 주의 복음이 말이에요 그 로마에게 전파되고 그 로마가 강성화해지고 로마가 이제는 팍스 로마니카 돼서 유럽 전체의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게르만족이요 바이킹족 같이 아버지 비문명국 아닙니까 야만족들 아니에요 원래가 문화가 있는 그렇게 대단한 문화가 있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목민족이었으니까 그러한 민족들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해 받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문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선진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전세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이 또한 미국에 들어가서 그 미국에 어떤 문화가 있었으니까 아무 문화도 없었지요 그 미국이 250년 300년도 안 된 문화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오늘 이 신명계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돼요 우리나라도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야말로 당군 이래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 복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온 지금 유럽에도 그 복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미국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 가르침이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종교의 어떠한 편중을 없애자 차별을 없애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나라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소에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복은 나와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더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복적인 이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 세상에서 으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 이건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을 도해시하고 번영과 성공을 구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의 1장 2절에 나온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러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한 사람도 아마 그러한 복을 원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문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생명과 또 건강과 번영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생명의 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번영할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생명은 곧 성공의 번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적다고 협소하다고 찾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문에 들어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는 사람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문 밖에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여러분의 구원의 물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문이 되신 것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원히 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